이 영상 보시면 손절없이 수익 내게 됩니다. 특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돼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급등하고 더 올라간다. 현재 이 종목에 크게 물려 있어서 매우 불안하다. 그리고 계좌가 계속적인 손실로 인해서 녹아내리고 있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시장 대응 같이 하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영상 진행 순서는요. 재료와 뉴스 체크 이후에 핵심 모멘텀에 대해서 분석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대응 타점을 찾고 이후에 대응 전략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수익 나는 정보 모두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 꼭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재료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초거대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 공급자로 네이버와 KT를 선점했다는 내용입니다. 핵심적으로 보면요. 사업 모델 공급자로 네이버, KT, 마음 AI, 바이브 컴퍼니 주요 핵심 국내 AI 기업들이 선정이 된 거죠. 지금 네이버만 한다 하더라도 하이퍼클로바X라고 하는 AI 모델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KT는 믿음이라고 하는 AI 챗봇과 정보 요약 서비스 이렇게 상용화 단계에 나서면서 시연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챗 GPT를 통해서 트리거가 발생한 이후에 국내 AI 업체들이 하나 둘씩 이제 부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초거대 IT 기업인 이 네이버와 KT가 참여했다는 부분은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핵심 모멘텀으로 현재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죠. 추가적으로요. 지금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샘 올트먼을 대통령이 만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다 계획되어 있고 이러한 만남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정책적인 발전과 지원 등이 추가 속보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스트소프트에서 지금 해외협력사와 함께 휴먼 AI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는 데 착수를 했고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챗 GPT를 통해서 이루어진 세계적인 흐름에 국내 업체들도 속속들이 지금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세부적인 내용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억 8천만 명에 달하는 MS 협업 플랫폼 팀즈라고 그 다음에 AI 휴먼 서비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AI 휴먼 서비스까지 나오게 된다면 AI 관련 상용화 기수들이 여러 가지 분야 첫 번째 의료부터 그 다음에 채팅, 그 다음에 음성, 그리고 휴먼까지 다각도로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AI 관련 상승 모멘텀에 일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AI 관련 섹터는요. 차기에 신성장 사업으로 전체적인 캐파가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국내 업체들이 하나 둘씩 재료가 터져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보다는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바로 현재 AI 관련 섹터 종목들이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지금부터요. 이제 차트를 통해서 주요 핵심 대응 타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타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전략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마음 AI의 차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로민 뉴스 체크해 드렸고요. 상승할 수밖에 없는 핵심 모멘텀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서 추세를 확인하고 지지와 저항 구간을 통해서 대응 타점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러고 나서 대응 전략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마음 AI 같은 경우는요. 현저하게 누구나 보더라도 확실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그어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파동이 고점을 높여가면서 저점을 받쳐주는 형태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지선을 유지하면서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부분은요. 결국 현재 주가는 상승 후 조정 모멘텀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세력들이 보여줬던 이 거래량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올라와졌죠. 이러한 거래량 같은 경우는요. 개인들이 절대 만들지 못합니다. 기관과 외인도 만들지 못하고요. 결국 세력만이 이런 거래량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와 관련해서 현재 주가를 세력들이 핸들링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근거가 바로 이 거래량이죠. 추가적으로 세력들의 선행지표라고 불리는 이 OBV 지표 자체에서도 깔끔하게 우상행하는 패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도 매집은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네요. 추가적으로 상대 강도지수라고 불리는 이 RSI 지표에서도 어떻다? 다시 한번 매수 강도가 보압 이후에 상승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시그널을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과 추세가 현재 상승 진행 중이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지지저항 구간 알아볼 텐데요. 지지구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지켜줬던 매물대 얼마예요? 맞습니다. 22,500원부터 25,000원까지가 눌림시 매수 타점이고요. 우리는 추격해서 따라가기보다는 이런 눌림시 매수 자리에 분할로 접근한다면 안전하게 리스크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투자할 수 있겠죠. 핵심적인 타점으로 보여지고요. 1차 지지구간 매물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저항구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요. 고점이 좀 올라가고 있죠. 다시 한번 고점은 대략적으로 37,000구간의 2차 저항구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한 번씩 분할매도 타점으로 매도해주면서 수익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추세선만 그어본다 하더라도 이 추세의 저점을 계속적으로 잡아주고 있고 대략적으로 매물대까지 겹치고 있는 이 자리가 핵심적인 대응 타점이다 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력들의 평당가와 매집량을 바탕으로 매물대 분석을 해볼 거고요. 파동 카운팅을 통해서 신규 매수할 자리, 다음에 추가 매수에서 비중을 늘릴 자리, 다음에 1차, 2차, 3차 목표가로 각각 분할해서 수익을 챙길 자리에 대해서 전체적인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 결국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에 대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 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인은 절대 금지고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배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사항들, 그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23개 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받을 정밀 분석해서 개량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놨습니다. 분할 매수과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당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청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7623-3169번 이 번호로요.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전략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났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 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전략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전략자료 발송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들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불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의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율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 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 효과로 수익이 나섰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보셔서 딱 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보셔서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 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올해 끌지 않고 빠른 회전률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 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다음에 수익 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그 다음에 1차부터 3차 저항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행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다음에 매수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콘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